도도로 볼 수 있는 거야? 이젠 아니라고 짜란! 이게 인싸식 주차 인싸식 주차 많겠지 또? 오늘 좀 줄었다 아 다행 아니네 더럽고 추악한 악의 무리들 왜 빵빵거리지? 혹시 또 혹여나 혹시 또 얘들아 난 평화를 사랑해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 씨 미치겠네 야! 야 나한테 죽을 거면 일렬로 서서 죽어 힘들게 씨리 아니 얘들아 얘들아 이 마을에 뿔모니 몇 명이야 이 마을에 뿔모니 몇 명이냐고 뭐야? 아니 이건 뭐야 이거는 어떻게 온 거야? 아니 도대체 어떻게 형 왜 이 미친 더러운 놈들 싸울 거야? 야 밑에 있는 거 알어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 명에게 드립니다 개꼴? 어쩌자고 어쩌자고 템 주고 꺼져 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된 거 받고 받고 사라져 고마워 이참하기라도 살자 일단 살아야지 뭐라도 하지 다 저격으로 보여 지금 미치겠어 모든 애들이 다 저격 같아 왜 저기서 내리지? 저격 아님? 암만 봐도 저격인데 야 쟤 뭐야? 티밍 저격이야? 이런 미친 놈들 아 개꿀 블루님 제가 모니터 하나를 장만하는데 커말못으로서 치밍이 아니구나 이거 스쿼드구나 240Hz 날까요? 저리까지 수류탄 가본다 7년 만에 바꾸는 모니터라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간다! 수류탄 달아! 그리고 짤이라는 어플 잘 쓰고 있어요 짤로 6,000원 벌었습니다 역시 앰프 개꿀 그래 니들 살리는 동안 난 갈게 죽이진 않았으면 이걸로 만족하자 우리 서로 나 버기 가져가도 되냐? 안 되겠지? 갈게 수고 뷰읍 얘들아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 만나지 뭐 뭐야 저거 막 십사 나와라 더러운 놈들 막 십사 나와라가 할 말이 이 마을에서 한턴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쓰고 치킨씨 만원 신총으로만 치킨씨 만원 무배율로 치킨씨 만원 셌다 성공시 추가 2만원 메뉴판이야? 잠시만 겁나 어려운 거 부탁하네 아! 아이 깜짝이야 적이 보였었는데요 칼찌가 짖는다 조심하자 아 아 아 아 아 에이 나중에 만나자고 너무 이러잖아 내가 하이패스야? 어? 아니 거기다 템 버리고 사라져 올라오지 말고 하하하하 아니 왜 왜 왜서 저격을 만나 내가 많이 아껴 이렇게 말을 해도 야 나한테 죽을 거면 일렬로 서서 죽어 그냥 주익이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 죽은데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잘 먹겠으면 힘 좋네 근데 아까 버려놨던 곤충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죠? 의외로 람보 얘가 총알이 부족해서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두는 것도 블루님 유튜브 보다가 생방 처음 봤어요 짤로 천 원 받고 그대로 상납하고 갑니다 아 이게 개잖아 아 이게 안 맞네 또 왜 왔어 견착 샷 오 어머 오 내가 많이 아껴 많이 아껴 많이 아껴 아니 어 미안 야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걸 맞을 줄 몰랐어 아 난 그냥 싸보려고 쏜 거였지 그게 맞을 줄 내가 알았나 미안하다 마크 할 때부터 구독해서 유 나랑 같이 나이 먹고 나는 아직 청춘인데 블루님은 흑흑흑 어쨌든 어 여기 핵 있어요 관계자님 걔는 그거 아니죠? 딱 보니까? 어이 무슨 핵이 어쩌다가 죽인 거지 선배 방금 너무 썩었다 저걸 맞추네 미쳐 뭐야 내 목소리 들리지 않았어 방금? 밑에 걘가 아 이쪽까지 기어왔구나 제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이 될 거야 쟤들이랑 싸워받아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퇴근 수고 쟤들이 세 명이잖아 굳이 스쿼드 싸움에 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갈치야 왜 뭐가 잘못됐어 여기가 아니야? 아닌 거 같아? 이동해야 돼? 갈치가 이 자리는 좋지 않다라고 풍수 지리도 읽을 줄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즘 개들은 다 대거 저 안 죽였다고? 갈치가 이 한 개 맞았어 어느 정도? 스쿼드로 한 걸 잊고 지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갈치말이 갈치말이 틀린 말이 1도 없죠? 잊고 있는 게 더 추악한 바퀴빌런 자리가 아깝게 더 좋았네 미리 들어가서 먹고 있을게요 혹시 다리 밀베 다리로 원이 좁혀 지나거나 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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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진 않겠지 널널하게 합시다 아직 14명이나 살아있어요 차가 왜 내려오죠? ickets 들 나의 살 살 녹는다 이 말이야 빨리 먹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 필요 없어요 박아형 빼이프다 이 자식아 오호 어디야? 소리는 저쪽에서 나왔는데 환희 이걸 원을 저쪽으로 줘버리네 가봐야겠죠? 저 집으로 가는 건 사실상 아예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한턴 봤다가 이 다음 원에 원과 같이 이동하면서 요 앞에 능선을 먹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쪽에 간다 해도 또 여기 뭐 있을지 모르겠다 어차피 다음은 이쪽 라인이 잡힐지도 몰라요 발소리보단 잘못들었네 잘못들었지? 잘못들었네 아 깜짝이야 아니 원이 저 따구로 잡힌다고? 얘들아 다 틀어졌으면 안 돼 저 밑에 싸우고 야 저기도 있고 저기 다리 위쪽에도 있고 지갑 전사들이여 일어났거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저쪽 라인 아 저 라인에서 생각해보니까 바로 위로 올라올 수가 없고 다리 위가 아닌데? 폭발이 안 보이는데? 다리 아래네 하지만 지금 가서는 안 돼요 설마 모르잖아요? 요기 앞에 까지는 자기장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걸? 300 한 대 100 까졌고 두 대 왜 안 죽었지? 음 여기도 안전 구역이 아니니? 더 가야되니? 얘들 다 올라와야되죠? 수류탄 까고 난리날꺼야 이제 펄치야 형 집중중이야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닦을 방법이 없다 큰일이다 이건 졌다 한 명만 한 명만 오! 이쪽으로 이쪽이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 뒤에는 수류탄 그리고 여기 뒤에는 수류탄 1 2 3 4 5 나이스 얜 됐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둘 저 밑에서 오는 거 어디야 뭐야 다 죽은 거야? 나minist 들어있구나 나와야되죠? 오우 개오졌다 이마리아 아 어 이걸 솔커드를 해버린 핵, 핵각 핵각이다어 이건 believes 영상받아라 이마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